자 어 버그로 인해서 살자겠지만 일단 얀을 다시 데려와야겠죠 벨러그와 그의 경미원 벨러그 벨러그도 하프네요 아 뭐 하플링이네 같이 여행할거요 아아아아 또 걔 없어가지고 안되네 음 걔 없어가지고 또 안돼 걔들 또 없어진거야 내려오자마자 아 나 자 음 뭐 이렇게 바람같이 번개같이 사라진 애들이 괜찮아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기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자 말이 진행이 안되죠 왜냐면 어 어 걔네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없으니까 그거봐 자 나가네요 엠 엠 자 나가네요 이제 된건가? 아직도 캐스터 완료가 안됐는데? 빌어먹을? 아니 또 캐스터 완료가 안됐어요 이러면 이제 조용한 침묵이 안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잠깐만 다시 로드해봐 침묵의 야를 만들순 없지 네? 그게 될지 마아.. 정말 애들지 마아.. 정말 애들지 마아.. 마아.. 음... 얘네한테 말을 걸어야 했나... 됐다 아아 어 권력에 익숙해져있고 그것을 들이는 것을 즐기는 폭력자인것 같더군요 이 얀씨 내가 그 사람 죽인 사람만 산을 이루고 줄을 세워놓으면 아마 발더스게부터 발더스게이트부터 M까지 일렬로 일렬종대로 서있을텐데 아마 걱정하지마셔 참 이게 내가 참 내가 다른건 재주가 없어도 게임상에서 사람 죽이는건 참 재주가 많아 자 됐네요 말도맞고 말도맞고 탈도맞았던 어 어쨌든 됐어 음 이거 이런것들은 좀 옮겨놓자 음 이렇게 이거 뭐지 디펜스인가 현옥장 현옥의 주문이며 이것도 현옥의 메뉴인데 이것도 현옥의 메뉴인데 음 여기다가 놓고요 빨리빨리 옮겨야되는데 음 뭐가 많아 씨 음 음 아 완전 대박이다 대박 잠깐만 아이고 음 마법을 좀 네 너 이거 배워 배워 아 이미 있대 얀얀얀 너 배워 아 얀을 배우게 하기엔 좀 아까운데 아이 괜히 배우겠다 얀을 배우게 하기엔 약간 아까운데 뭐 어쩌고 이렇게 개선된 가속 됐어 됐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안타까운건 어 얀은 이모엔 들어오면 에이 빨빠인데 아냐아냐아냐 같이 가야지 아 얘를 빼려고 한건데 어 필요없네 어 어 뭐지 됐죠?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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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됐어요 음 민장갑이요? 어 지금 얘가 키고 있는데 민장갑 아 너무 빠박해 음 음 자 어쨌든 이렇게 어 그건 끝났구요 어 너무 지금 뭐 이것저것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 해결이 안되네 이건 다 팔꺼구요 이건 다 팔꺼구요 팔것들 이거 다 팔꺼에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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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정리를 좀 하죠 팔죠 팔아 팔아도 너무 많이 나올거 같은데 아 여기도 안되나 마가퀸 산책로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음 이번에 목적 어 다섯번째 어 동요를 영입을 해야겠죠 이모 이모 그 그 그 누구야 그 빠진 자리 자에라가 빠진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드로이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에요 어 게임상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게임인데 아 좋아하는 캐릭인데 해창하자마 예 알고있군요 바로 썬드입니다 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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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썬드에요 이것도 팔아 에이 몰라 몰라 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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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몰라 몰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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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플레이트 메일 어 어 어 팔아 팔아 어 풀플레이트를 입을 애가 단 한명도 없어 어 그러고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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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손바 투상해서 어 어.. 투상해서 아 이것도 팔아야되는데 이것도 팔구요 백오브 백홀딩 그게 이거 백오브홀딩 이게 그 어디서 나오지? 방어에 백오브홀딩 백오브홀딩 아우 씨 한참 남았구나 백오브 백오브 연결되어있는 거네 오케이 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좋아. 됐죠? 아직도 엄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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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돈 얼마나 있냐 여기 살 거 있는데 백크나이로그 백크나이로그 살 수 있을려나? 4만이네 아직도 모르는데 백크나이로그 음.. 백크나이로그 포기 그리고 거들 거들도 사야되는데 거들은 어딨냐 16,000 백크나이로그부터 사야겠다 돈 모아서 일단은 어.. 일단은 뭐 힘이 부족한 애는 얘는 힘이 부족한데 뭐 힘이 부족해서 지금 뭘 못하는 애는 없으니까 급하진 않죠 썬드를 맞으러 가죠 썬드가 트레이드 미트 였나? 그랬었나? 오마일이었나? 아니야 트레이드 미트가 썼던 것 같애 트레이드 미트는 내가 기억하고 성문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도 이게 내가 게임프로에 뭔지 5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재밌어 기억이 안 나서 재밌어 행복해 내 망각의 축복을 계속 여행하고 있지 계속 여행하고 있지 어.. 여기있는게 나도 기뻐 여기있는게 나도 기뻐 아 썬드요? 저는 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썬드를 좋아해요 아 그니까 성능은 저는 안따져요 제가 성능을 잘 안따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음 얘한테 얘랑 말하면 트레이드 미트가 아마 그쵸 얘랑 말하면 트레이드 미트가 나올거야 아니 저는 뭐 그런거보다 썬드를 왜 좋아하냐면 늑대인간이라서 좋아하는거에요 다른거 없어요 늑대인간이라 나는 늑대인간에 대한 로망같은걸 좀 갖고 있거든요 저는 흠 흠 그럴수없어 무고한 동물주인이 차라리 내 눈알을 파는게 낫지 음 어.. 어.. 잠깐만 음.. 아.. 그래도 한.. 한정도 나면? 하지만 내가 화가 나도 덜 낫다고 생각하면 고고산이야 아.. 왜요 오히려 무고육하는것이 잘못된건가요? 트레이드 미트 트레이드 미트 트레이드 미트 트레이드 미트 아.. 또 이게 귀찮게 또 따라 붙었어요 아.. 귀찮은 놈들 하게됨 처벌 연연순 에크초어 서비스 에크초어 서비스 아.. 잠깐만 일단 기스톤 스킨 부터 음.. 그리고 다.. 뿔뿔리 흩어져 뿔뿔리 흩어져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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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사방에서 이러면 어 잘 못하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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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오지마 너 한번 매직미사일 폭풍을 한번 맞아볼래? 왜 이렇게 따라와 어집 GREAT FANT HELL ON MY ARE CONSIDERATE DOM SORDS NOT WORDS 들어갈 수록 MORTFUS CAREAR MORTFUS CAREAR MORTFUS CAREAR 와일드매지는 예전에 그냥 이거 해봤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와일드매지 하려면 그거 너무 어렵대 오! 트레이드밋트! 자, 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일단 감속으로 애들 좀 저게야? 좋아좋아좋아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정지! 트레이드밋트는 요즘 여전생 여행자들에게 안전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용물로 없다면 즉시 돌아가는 편이니 좋을 것이오 아... 좋소! 그렇다면 가겠소! 라고 하면 안되겠지 주인공이니까 음... 왜 모든 동물들을 죽이는거야? 식민군 대장이며 가겠소 당신들을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소 causing .... ...... 일단 산디를 아 그러니깐 여기도 뭔가 좋은거 팔지않나 어 이게 얘네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해결해 주기 전 해결해 주기 전까지 여기서 물건을 뭘 사는거는 못하는거 같은데 빌드 여총숲 그리고 사실 테레드민트로 훌륭한 시장을 이용하기로 같으면 헛걸한가 봅니다 들이들과의 관계가 다른 문제로 인해 여기 살게 없어요 음 알겠소 그럼 나가겠소 그건 아니고 어떤걸 어떤 것을 말하는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음 음 음.. 밑으로 내려가봐야 되는데 간수가 있을텐데? 간수가 어디갔지? 간수가nisse? 네모еспx2 엣조사 빛 엣조사 빛 하하, we should go into the Mobile Vegetables Hailing Business together. It shall be. Consider I will do what is mine. It shall be. You must gather your... I will do my what do you require. With all speed. Declare yourself! It shall be on my own. Consider it. I will do it shall be. Consider it done. Heyo, I welcome you to Trade Meet. I will subtract my own. I will type it in my own. I'll 이렇게 you read before. I will vaccinate to be in my own. By the name of my own. All preissers are based on... High merchant. It's called high-m için. This is what I may want to say. Great merchant. For example, Which means... which means? Great merchant is important. Big tit over to the doctor. Good começou. 하이머천트인가 그냥 어떻게 하이... 잠만 됐고 별로 궁금하지는 않아 아니야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전사처럼 보이는데 하이머천트라 나는 내 경력의 대부분을 궁 경력으로 채웠지만 다른 의무들이 나를 이고져버렸어 내 가족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트레이트먼트의 시장으로 만들었어 한마디로 뒷백그라운드로 그냥 백그라운드로 밀어붙여서 시장이 됐다는 소리 아니야 음... 당연히 원래 싸움질 했으니까 싸움질 경비하는 일로 어... 그리고 그가 고백 있어 아니면 사람들 두루이드라는 이유로 아... 그 사람이 말한거야? 아니면 그냥 두루이드라는 이유로 그럼 여기 자이에라 데리고 오면은 여기 공격당하겠는데? 어... 예... 예... 그래도 아무 죄가 없다는걸 아니까 마녀사냥이라는거 아니까 좀... 뒤로 빼내길 바라고 있는거 같네요 어... 보상이 필요하지 음... 음... 그저씨? 썬드 안녕하시오 만나서 반갑소 난 썬드 비록 여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다들 날 아는거 같지만 충분히 즐겁게 보이는군 당신들은 그 잘난 코스프리기 형의 친구들인가? 나는 사양인들 사이에선 친구가 별로 없는데 나를 보냈지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소 어... 나는 당신을 마을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호의를 맡을까요 그는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인들이 나를 믿을 이유는 없지 나를 공격시작된지 얼마 안되게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의심받고 있는거에요 딱 시기가 그 시기에 그 시기에 딱 왔나보네 나는 바람사랑 불확진이 덩굴처럼 조용히 감기는 쪽을 택하겠소 이런 경우 나는 자연히 알아서 하도록 자세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구나 한마디로 자기를 음... 왜 변명 따윈 늘어놓지 않겠다고 그런 귀차니즘에 귀차니즘에 극을 달하고 있는 녀석인가? 아... 가뭄은 지나가고 나는 다시 올바른 관계 속으로 되돌아왔군 굉장히 낙천적이고 세어라 내어라는 놈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구름은 구름이오 산은 산이로다 하는놈같은데 우리는 가야오 마을사람들의 신경을 그어 쓰지 않는게 좋을까요 나는 썬드요 나는 이 지역에 드루이드 사이가 꽤 전통적인 체계를 상처입히고 있는지 어? 아 이 일에 대해서 얘도 조사를 하려고 따로 파견을 나온거였구나 레인저 민스크를 알고있어 꽤 유명한가 본데? 민스크요? 아마 그 역시 조화가 무너질 때를 이 위협을 이해할거에요 비록 내가 듣기로는 그는 스스로 조화를 잃어버렸다고 들은거 같지만 아이 그래 민스크는 정의의 사도로 조화를 잃어버렸지 민스크도 굉장히 유명한 놈인가보네 그니까 일단 레인저이긴 한데 레인저 중에서도 특히나 별생각없는 레인저이니까 별생각없는 레인저니까 굉장히 유명할거야 생각없는걸 바보같은 레인저로 흐음 자 나는 가능한한 독해소 함께가서 일하기로 합시다 우린 드리브를 성수로 가서 조사를 해야하오 음 말해야할것이 있는데 어 당신과 이제 거의 끝까지 여행을 하게 될거라 같다 내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내 최종적인 목표는 카울드 위자드를 잡혀간 내 우미원 이모엔을 구출하는거야 그렇다구요 그냥 뭐 알아두라고 아 머리를 다 친거야? 저렇게 된게 아니라 원래 저게 아니라 민스크는 머리를 다 친애구나 뭔 뭔 딱 머리에 흉태가 흉터가 있어야 되는거 아냐? 머리에 흉터가 이게 흉선가 이게 흉선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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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실같은건 필요없어 아가씨 아가씨 쟈니라고 불러 최근에 내 전 처남이 멋진 그라폰 사냥꾼 바트 윈디카인드가 생각나더군 그리폰 믿기? 그래 물론지 M사는 논글들 중 오두막 산업 비슷한게 내가 듣기로는 사실 간단해 와이 번 몇말략이 들여서 휘익 하늘을 날리면 그 나쁜 그리폰에게 약을 올려주는거야 쟈 쯂 이케 뭐냐 이케 에어린 겁나 순찌네 ㅋㅋㅋㅋㅋㅋ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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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썬드를 얻었네요 썬드의 능력씨를 볼까요? 어우 힘이 힘이 생각보다 좋아졌는데? 힘이? 건강도 생각보다 좋아졌네. 어? 지능도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좋아진 것 같은데? 썬드는? 썬드는 예전보다 능력치가 내가 기억하기로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 지능도 개판이었.. 어.. 지능.. 건강도 개판이었는데? 힘도 개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음.. 그냥 좋아졌네요? 스피드 부츠로는 더워졌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스피드 부츠로는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블레이스 못찬다 잠깐만 어...투구 투구 투구말고 미역 끌수 있는게 뭐였는데 에몬릿 에몬릿 에몬릿스라도 아 묶일 수 있는거 뭔데? 어... 너...너...이걸...아 이거있네 신발은 어... 뭐 프로젝션도...아니 프로젝션 어...건틀렛도 못 낀다네 갑옷을 입을 수 없다는거 빼고는 건틀렛은 낄 수 있을텐데 아 건틀렛은 낄 수 있구나 그러면...장거리 무기를... 잠깐만 장거리 무기를 못 쏘는거야? 그건 아닌데? 어...왜 못했냐? 아 드루이드가 있구나 사용불가해 아니 이런 빌어먹을 드루이드... 를 어...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 어... 어... 자 일단... 원충대에... 동군수조 없애버리구요 아이언스키하고 음...이건 다 없애 중독증과 다 없애고 어...이것도 없애고요 어...이거...이거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아 쓸데없는거 겁나 많이 해가지고 근데... 생역탐지... 음... 아유...이거 쓸데없는거 겁나게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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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뭐 없는거 같다 성가가 없네 얘는 아 이게 드루이드들마다 자해라는 막 이것저것 좀 많았는데 얘는 없네 자 이거... 세개랑... 근데 대신 지혜가 높아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세마리랑 방어도... 어 얘도... 어? 얘도 늘어났네 언제 늘어났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늘어나는구나 아... 아... 투명아이제... 아... 했고... 음... 넓 방어... 이거 없애고 죽어붙고 죽어붙고 음... 이렇게 하고 음... 음... 음에 에너지... 이름부터 보호... 얘도 하나 해 놓구요 이런부터 했지 투명사 이거 없애 진실 시야 넣구 아 이걸 tons 공중 대화를 두개를 넣었잖아 곤충이 정말 좋아요 드로이드는 딴 거 필요 없어 곤충이 쌍이야 곤충이 이거 이거 너 이거 이거 곤충 때 저 완전 그 금국의 기술이야 금국 금국이에요 금국 드로이드 풀숲 자 자 드로이드 인 어 흠 여기죠 드로이드의 성소 저게 가야 되는데 얘는 딴 건 정말 필요 없어요 내가 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늑대인간이죠 정말 다른게 다 나쁘다고 그래도 늑대인간 하나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정말 저거 뭐야 얘는 그라구스 그라구스가 원래 그랜드 드로이드였나보네요 펠도 펠도른 야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펠도른은 원에서 그 그녀석인데 뭐냐면 어 뭐 이렇게 나쁜 드로이드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 녀석이 우리 동료였는데 걔가 여기 지도자 가 되버렸네 아 새도우드로이드 음 드레일러니 넌님이 말씀해주신 새도우드로이드 자 어 잠시만요